김준규, 김치우, 고요한, 아디, 김주영. 아디 선수는 밑에 필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상호 골키퍼 강진욱, 현영민, 윤영선, 임채민희, SBC 제파로프, 김평래, 김철호, 이승렬, 김동섭, 황희조.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하는 에프터널 홈경기. 17라운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빨간색과 까만색의 줄무늬 유폼, 에프터울. 노란색의 성남이라입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나온 에프터울인데요. 그의 성남이라가 4-1-4-1의 형태로 나왔는데요. 두 팀이 또 수비가 끈끈하면서도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개인의 어떤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성남이라. 그렇죠. 에프터울이 부상 공백과 경건율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허리 싸움에서 얼마만큼 이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방이 좋은데요. 어, 길러뺐어요. 네. 나오면서 잡아냅니다. 윤희록의 아디에게. 이상엽. 오른쪽 잘 봤습니다. 차두리. 현영민 앞에 두고. 네. 네. 발막고 아웃 코너킥. 볼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김동섭이 지금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 되겠습니다. 공격 본능이 상당히 좋은 아디 선수인데요. 골 누눈 수비스입니다. 올라갑니다. 야, 바로 들어간대. 오울대. 가로폴대. 위로 살짝 넘어갑니다. 이야, 지금도 몰리는 선수의 강력한 킥이었습니다. 네. 패스 좋아요. 가운데로 옵니다. 오른쪽. 고요한. 뒤를 차들이 갑니다. 낮게. 펜트 한쪽. 수비 사이에서 넘어집니다. 골킷받. 잡아 냅니다. 오늘 경기 끝나면 또 전남 원정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고요한 선수인데요. 멈추고. 뒤쪽. 몰리나. 왼발로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헤이딩. 오, 생각만 하네요. 박성종. 왼발. 자, 윤희록인데요. 멈추 상태에서 수비 둘을 끌어냅니다. 뒤쪽 김치유에게. 가운데로 올립니다. 바퀴석 쪽. 자, 멈쩍 있네요. 네. 가르컬 뛰으러 갑니다. 머리에 일단 맞췄어요. 바퀴석. 그렇습니다. 좌우 측면에서 지금 흔들어주고 있는 F.E. 서울입니다. 아, 지금 볼에 맞으면서 윤희록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됐고 자, 걷어내는다는 볼이 아, 김치유. 왼쪽에 윤희록이 있습니다. 주상 사이에서 치면서 콜스 올라갑니다. 골키퍼 쪽. 너무 각도가 없었습니다. 조금은 초반에는 긴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차분하게 펼칠 수가 어, 좋은 크로스인데요. 어, 네. 뒤쪽으로 빠져요. 아, 네.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찍었어요. 박기성을 스윙이 밀었다는 지금 판데미하고 옐로 카드가 나갑니다. 윤형선에게 옐로 카드가 나갔어요. 지금의 아, 임채민 선수인데요. 지금도 김치유 선수의 킥이 아주 날카롭게. 아, 몸싸움 과정이었는데요. 네. 아주 킥이 아주 정교하게 올라갔어요. 자, 수비의 머리에 맞았는데 그 뒤에 있는 성남의 수비수가 박기성을 밀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윤형선 선수 같은데요. 윤형선이 네, 정확히 봤습니다. 선치골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지 멀찍감치 남아있습니다. 자, 첫 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팀의 주장으로서 주장돼 주장의 대결입니다. 차는 선수도 상당히 부담되는 펠트킥입니다. 맞습니다. 자, 김진균인데요. 전상골키파 김진규. 김진규 골! 선치골 압수울! 네. 펠트킥 만들어내면서 김진규가 한 골을 기록합니다. 1대0! 위기의 순간에는 자, 에이스가 있습니다. 수비의 핵 김진규가 한 방 터뜨려졌습니다. 아, 지금도 아주 강력한 슈팅. 지금 땅볼 피치 상태에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볼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김진규 선수 킥이 아주 날카롭죠. 그렇죠. 네. 자, 박기성. 자, 박기성인데요. 달려갑니다. 박기성이에요. 자, 가두에 주고. 자, 윤형럭인데요. 윤형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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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아있어요. 자, 볼리다! 너무 가봤어요. 너무 가봤어요. 야... 계속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자, 스크린 플레이에서 상대 몸싸움에서 이겨주고 있고 자, 지금도 상대 수비수에서 볼 컨트롤 해주는 상황에서 리턴 패스 내줬거든요. 박기성. 윤형럭. 박기성 쪽으로 다시 갑니다. 막아주고 스크린 플레이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코너킥이에요. 네. 네. 임채민 선수인데요. 왼쪽에서 코너킥. 패전 많이 걸려있습니다. 아, 찬스데요. 네. 속치고 골프 잡아냅니다. 박기성이 지금 피지컬에서 완전히 상대 수비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또, 아, 몰리나 선수의 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자, 이런 약속된 플레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끊어들어가든지 반대쪽으로 열어주는 패스킥이 될 수 있습니다. 어! 바울해요. 네. 아, 지금도 임채민 선수인데요. 옐로 카드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대장이에요. 퇴장이에요. 임채민 중앙승 유수 퇴장입니다. 아, 순적인 뒤꿈 이런 아쉬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성남이란 데요. 임채민 선수가 지금 볼 컨트롤이 안 됐어요. 첫 번째 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큰 경기에서 임채민 선수. 아, 아닉스 감독은요. 완전히 이제 벤치에 앉았어요. 자, 이제 판정에 대한 어떤 불만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들 기본적으로요. 볼 오기 전에 주위를 봐야 됩니다. 지금도 예측하는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조니 체스 프리킥. 몰리나가 왼발로 준비하고. 그리고 김치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도 또 있고요. 그렇죠. 김진규 선수. 지금은 김진규 선수 괜찮아요. 자, 김진규. 자, 몰리나인데요. 몰리나. 네. 얼굴을 그대로 맞았어요. 계속 갑니다. 얼굴을 지금 맞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분명히 이제 파악을 해서. 엡소울 수비진도 분명히 팍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뒷공간이 돼요. 자, 어우. 밖으로 차올립니다. 뒷쪽 김동섭 잡고. 자, 김동섭. 엡소울 위기입니다. 넘어집니다. 반칙 얻어내는 엡소울. 김동섭의 반칙. 자, 김동섭 쪽으로 쭉 한번 넘기려고 했지만 연결이 좀 잘 안되는데요. 아, 연결이 괜찮아요. 강력까지 왔습니다. 김동섭 움직입니다. 제파라프. 공격수가 3명밖에 없어요. 네, 수비 조직은 다 갖췄죠. 뒷공간이 돼요. 어, 바울이에요. 지금도 수비수가 냉정했어야죠. 가지가 줬어야 되는데. 네. 차두리 선수인데요. 프리킹 얻은 성남. 자, 제파라프. 아, 지금 오른발에 또 현영민 선수이 또. 먼 쪽인데요. 아, 너무 높았습니다. 자, 지금도 왼발보다는 개인적으로는요. 오른발에 현영민 선수가 어, 파포스터죠. 리어포스터 쪽으로 차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오른쪽 차두리. 차, 차두리인데요. 차두리가 현영민, 1 대 1 입니다. 뒤쪽 주고, 몰리나. 바퀘성가. 야어, 전상국 선수 수퍼 세이브고요. 맨 마지막 4와 중간의 4. 그리고, 맨 앞에 2가 아주 촘촘하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몰리나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왔을 때 자 박기성인데요. 박기성이요. 가져가야죠. 가져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자 몰리나인데요. 몰리나인데요. 몰리나. 몰리나. 고을. 두 번째방 몰리나. 오른발이네요. 오늘 박기성 날입니다. 박기성 오늘 패키지 만들고 어시스트 안합니다. 이거를 태클로 막아냈어요. 자 중요한 건 수비수들이 이렇게 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피치상태에 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터치를 잘하지 못하면 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E. 서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스. 아무리 뭐 가로채기하고 달려와도 패스가 안 좋으면 끝인데 패스가 좋았어요. 중요한 건요. 스트라이크는 또 욕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를 가져간다는 거. 오 박기성 선수 대박이에요. 두 팀에게도 정당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경기력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포청천의 그런 역할을 김성호 주심이 후반전까지 끝까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양 팀 모두 양 팀의 서포터들을 등에다 두고 해야 되는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반대쪽 김인성 쪽으로 기겨줍니다. 헤이딩으로 김치 잘라냅니다. 유닐로 자 이제 성남 일화로서는 공격의 다변화보다는 이런 상대 지역에서 파워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격의 세트핏상에서 득점을 한번 노리는 그런 공격 루트가 돼야 되는데요. 머리 맞고 골키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선수는 체력적인 보강도 필요하겠고요. 또 그리고 성남의 어떤 정의를 또 꺾을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결 좋은데요. 네. 아 지금은 차두리 선수는 태클도 좋았습니다만 공간으로 팀투가 완벽했는데요. 이승렬 선수가 아 네. 지금도 볼만 태클로서 잘 저지했네요. 볼은 놀아보자. 성남의 붓인데요. 거너킥 올라갑니다. 헤이딩! 짧게 김동수 선수가 셋피스를 지금 맞췄어요. 강정 선수와 유닐록 자 유닐록인데요. 유닐록이에요. 자 유닐록 슈옹 고을! 유닐록 끄리 같은 골입니다. 뭔가 잠잠할 때 자 우리 김동현 캐스터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간대에 골이 터질대가 됐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이 패스 연결이 상당히 좋았고 안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비슬이 뒤쪽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템포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가운데에서 돌아 나가는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공간을 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또 오른발로 골을 넣었다는 것도 몰리나 선수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일 거예요. 몰리나 선수 우리가 이겼습니다. 콜롬비아 아 네 아 지금도 김현성 김현성이었어요. 포스트 플레이 제공권 아주 좋은 선수인데요. 야 킥이 정말 정기했죠. 어우 야 지금 스탠딩 점프 보세요. 날아라 김현성이다.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만 한 5분 몇 분 안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경기를 이끌어서는 자 뒷공간이네요. 고현이 고현 고현 잘 열어줬는데요. 자 현행민 선수인데요. 현행민인데요. 찬스요. 저 도 빅스에 변하는 김형태입니다. 아 지금도 김현성 김현성 선수의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상당히 좋았고 컷백이었는데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상황에서 아 너무 정직했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기서는 너무 잘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살짝 빗맞아야 되고 약간 빗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강민 선수 고강민 선수 반대쪽인데요. 고강민 선수 펀칭 자 역습이에요. 윤희로 공간을 치고 오른쪽 차드리인데요. 멈췄고 안쪽으로 돌아줍니다. 아 네 지금 차드리 선수의 찔러지는 패스도 완벽했어요. 자 아웃프론트 아웃 축구 아마 조금만 더 큰 것이라도 최고의 K리그 클래스 이런 자원에서 이런 축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차드리 반대쪽이 돼요. 대단한 오우 리어 포스트로 고강민 선수가 한번 헤딩을 해봤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가 없는 위치에서 박희성이라는 그 이름을 확실하게 세게 됐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우 조금대 네 발슛 이승렬 선수 과감하게 중거리수 뛰는 괜찮아요. 오늘 김치우 선수 정말 잘해주네요. 상대 공격 차단해주죠. 네 킬러 같은 크로스 날려주죠. 김치우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자 후반전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탑돼요 탑돼요 Anwalk 리졸 wow Monday 삼gom 어걸 범위 자ze нет 는 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